Q. 장안의 화자라는 비세이지라는 게임 요새 장안의 화자라는 비세이지라는 게임 얼리어세스에요 정식 출시된 발매된 게임은 아니구요 아직 개발중인 게임이죠 맛배기로 한글화도 안되있어요 그래서 한글화 정식 발매해도 해줄진 모르겠지만 요거를 한번 살짝 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나와서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잘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글 지원이 안되서 전 아직 못썼어요 영알못 나도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요새 할만한 공포게임이 없더라고 공포게임을 너무나 미치도록 하고 싶은데 안감독님 공포게임이 하고싶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음 비싸지? 맞아요 좀 비싸요 우리 게임이 좀 비싸지? 하는 게임입니다 좀 비싼 게임 2만6천원이었나? 뭐 그렇게 비싼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식 출시도 아닌데 그걸 다 받아먹는게 자 비싸지 게임 해보겠습니다 알리오스 엑스 지금 비싸긴 하죠 정식 출시였으면 해자 게임인데 비싸지 비싸지 이제 하드 비싸지는 딱딱하대요 아 이거 고급게임이야? 아 이거 고급게임이야? 아 이거 고급게임이든 그 소리 뭐야? 뭔데 뭔데 피부 좋은거 보소 피부는 겁나 좋아 설마 인질 쏠려고 지금 그런거야 로션 룰렛도 아닌거 같은데 다 끼는데 로션 룰렛도 아니야 다 끼어 하지마 하지마 으으으으응 몇 명이야? 빗살즈 원래 더빙이 있었던 것처럼 3명을 죽였어요 지금 3명을 죽였어요 아... 뭐야 저기 왜 깜짝이야 잠겼어 어? 발 안... 안전해요? 아까 막 절드만 프로그레스 룸 음... 음... 베이스 캠프 같은 건가? 어... 어...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어 뭐야... 픽업 캔들스 밝히는 용도겠죠 어떡하라고 그래서 캔들을 아... 일일 누르니까 가방으로 들어오네요 으이 깜짝이야 네이버 네이버 쓰리윗 3주 동안 못 봤다는 거죠 아... 바이바이 아 자막 켜야되나? 이웃이 전화를 온 거예요 지금 어... 나 영어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는 거 같지? 네이버가 이웃이잖아 그 우리 그 검색하는 네이버 말고 제너럴 제너럴 에있나? 서브타이틀 이게... 자막 켠다는 거 아닌가? 이게 자막 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끄는 거 아니에요? 켜져있는데 이네이블 디세이블 이네이블 아니야? 너희 자막이 안나왔지? 뭘겄다 이거 다 열어봐야돼? 이건 뭐야 에잇! 이 놈은 찌구삭!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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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동안 볼 수가 없어서 걱정됐다고 전화했던 거 같다고 어...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적인 느낌이었어 아... 내가 영어를 알아듣었다니 이치기 심기반기 하네요 못 열어? 왜 이렇게 불편해 이거! 못 여는 거! 어후! 이거 볼 수 있다 뭐야 코끼리 겁나 귀엽죠 엉덩이 다 뭐가 있나? 우와 지문 묻어있는 거 봐봐 디틸바 주인공이 능력자네 여자가 전화도 걸어지고 인기미남이다 섭구님에 전화했을 수도 있어요 섭님 섭구인데요 3주동안 방송을 안하세요 걱정돼서 남겨봅니다 방송 접으셨어요? 왓섭 방송 접음? 와 이 지문이 빛 비추니까 지문이 막 다 있는게 고양이 시계 귀엽다 어? 그래 여기서 어 이걸 쓰는거지 이거 쓰라고야 뭐야?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안되는거야? 여기다 놔 어? 이렇게 놓으면 안되지 멍충아 뭔소리야 됐다 어?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유 몰라 어? 뭐야 세니티 그래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안되나봐 그죠? 어이 깜찌개 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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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 켜놔야돼 인지 느낌적인 느낌이야 지금 너무 어두운데 오래있지 마라 라고 하는거 같애요 파라노말 이벤트 세니티가 정신력 같은거 아닌가요? 어 그런거 같애요 그니까 뭔가 아까 아까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하면서 뭔가 뿌옇게 됐었거든요 그니까 그러면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나봐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발생한다 는거 같앤디 깜짝 어고 나갈래 저기요 저 집에 있어요 아 진짜 내 집을 내가 문도 못열고 나가? 어? 그래 이거 이거다 오키도키 오키도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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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야 편안 편안 뭔데 이상한 소리 내지마 저 요거는 전구 요거는 전구고 여기다 초를 이런데다 초를 아까 그 초 있잖아요 여기다 올리는 것 같은데 아까 잘 안올려졌습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어? 이상한 소리 내지마 웃어 우우 발견되어있자 흐흐흫 엉! 뭔디 응 야 야 여기 어딨어 어유 무서워 자 이거 켜 의의의의의 어 여기 있다 으어 어... 어... 미... 이거 뭔데? 면봉 어이구 뭐야 뭐 있다 삐깝 약 약 약 HP... HP겠지? 이거 계속 들고 다녀야 돼 약? 1번? 오케이 어... 조작...이 너무 불편해요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오케이 어? 여기 뭐가 되게 많은데요? 아... 문 좀 열어줬... 으! 으! 아니! 아니 아니! outs. 해지마 해지마 어이? 아ért 위이이이 iy 아예 handy 해지마 뭐야? 뭘 얻었어? 헉? 루시스 챕터 뭐야? 뭔데? 클로즈 해 헉? 근데 깜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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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시도 너무 싫어 잠겼고 이 뛰는 버튼은 없나? 뛰고 싶은데 좀 킨거야? 킨거지 아 해석은 하셔도 돼요 해석은 해주세요 어 너무 안 보이는데요? 딴 데 가야겠다 저렇게 안 보이는게 정상인가 지금? 지하 가보자 아 다 잠겼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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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됐다 어? 아니야? 됐다 아 라이터가 있어야 되나 보다 라이터가 있어야 돼 어이 왜 또 꺼졌어 저기요 어 이거 뭐라고 써있는거야? 하아 무서운데 으흐 뭔냐나? 뜬금없지만 예전에 아웃라스트 보고있을때 이 아저씨 엄청 헤매면서 배터리는 잘 찼네 하던 딸아이의 말이 생각 흐흫 언제 그런일이 있었어 어 왜 자꾸 꺼져 불이 헉 불 다 꺼져 어찌라고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 뭘 할 수 있는 거리를 남겨 여지는 남겨줘야될거 아냐 아 뭐 들어갈때가 없고 다 잠겨있고 위에는 깜깜하고 놀래라 이거 깜깜한데 어떻게 하라고 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어 열린다 오오오 오 살았다 살았다 킨거야 이게? 아 익혔다 오우 에이 아 왜? 빛빛빛빛 빛 빛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오 아잇 좀 해지마 침대 옆 등 침대 옆 등 아 이거 이거 켜야지 켜켜켜켜켜 야야야야야 하지마 어? 문 닫혔어 지 혼자 오 오 나 안보여 거울에 나 안비쳐요 나 귀신인가봐 나는 귀신이었다 다 지 Hunt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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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 먹어 아 불 왜 껐어 됐나? 버려 이제 다 먹었으면 아니 어둠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데 지가 불을 끄잖아 아 서럽지 좀 팍팍 좀 열렸으면 좋겠네 어 뭐 있다 어 뭐야 이거? 어 빛나 샤방 뭐지? 용도가 뭐야? 어 여기 양 많아서 좋네 아 훈수가 뭐냐면 일해라 절해라 하는거 어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그런거 이 게임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컵을 굳이 왜 가방에? 버려 컵 가지고 뭐 할라고 아 이거 완전히 레이어스 오브 피어보다 더한데 어 술 와 술 못 먹어 게임 술도 못먹게 만드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다 뒤져 봤는데요 너무 쿨하게 버리는거 아니냐고요 굳이 컵 갖고 있어서 뭐해 필요하면 뭐 나중에 또 나오겠죠 집이 엉망이네요 완전히 집이 엉망이네요 완전히 어 레이어스 오브 피어는 그래도 문 열고 하는거라도 씌웠지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그지 이런거 왜 이렇게 들어보냐고 어 없는데요 먹을게 창문 열어볼 수 있나 어 문이 있네 어 여기 불도 있네 흐흥 흐흥 오빵이다 오빵 오 끔찍이야 오토세이빙 어떡해 흐흐흥 흐흐흥 흐흥 헥 애기 방 같은데? 이라는데?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이게 다야? 어 여기있다. 다 킨거야? 여기는 불 없어? 어이! 아니이 여긴 불 없냐구요. 됐다 뗏다 허허허허허허허허 Web 편안 흐허허 흐허허허허 흐허허허허 자 이제 한 범 갑..갑시다 게임 소리는 충분한가요 지금 뭐야? 인형이야? 점토야? 모델링한 사람 나와? 왜 이렇게 대충 만들래? 게임 볼륨 괜찮아요? 오케이 이제는 집안에서도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무당벌레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뭐가 도움이 되려나? 나중에 어 이거 귀엽다 꼬부기 이런 목각 인형이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아까 그 저쪽에 산장 같은 데도 있었는데 음 여기다 가봅시다 뭐야? 녹? 녹? 뭐야? 헉! 헉! 왓우 편안 어 계세요? 나가셨나본데? 일 다보셨나봐 내가 계속 똑똑똑하니까 아 사람 있다구야! 그랬는데 지금은 반응이 없네요 이거 계속 있어 이런거 못가기념 여긴 뭔데? 여긴 뭔데? 여기 어떻게 가는데? 여기 깜깜한데? 불 어떻게 키는데 여기? 여기 불 없어? 이거 어떻게 가? 아 라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라이터 어! 불 켜 불 켜 이번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깜깜해요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저기요? 여기 불 어떻게 켜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애기방에 라이터는 없지 않을까요? 모르는거죠? 천장에 나간거 이거요? 어 이건 안들어오네? 아 무서워네 이거고 얘는 아 잠깐만 여기가 내가 들어온 방이구나 여기가 어 여기가 내가 들어온 데였네 아닌가? 어디로 들어왔지? 아 여기로 들어왔구나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고 싶은데 깜깜한데? 어 문 열렸다 불 켜 불 켜 불 켜 불 다 켜 불 또 어딨어 저것도 켜 오토 세이빙 어떡해 안 켜져? 이거는 이것도 안 켜져? 여기 여기 켜져 있는데? 이게 다야? 전등은? 세상이나 만상이나 어? 티다 아이템 나이스 됐어 근데 저거는 따로 못 보르나? 못 보르나? 못 여네요 서랍?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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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귀신 나오라 그래 안 무서워 아이 너무 지루하다 야 귀신 좀 나오라고 해봐 다행 음 으음 으잇 아니 저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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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에에에에에 이 아이템이 이 아이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키 아이템 하나가 다이나믹 아이템이었다고요? 어 어 놀래라 귀신 나오랬지 누가 이런거 껐다 키래 여기 어디야? 저거 사람 아니죠? 오이지 저거 어? 저거 사람 아니죠? 요거 요거 아니겠지 나 열쇠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예 라이터 좀 주세요 뭐있다 뭐야 뭐야 으응 미역줄거리 어 잠깐만 저거 여긴데? 요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미역줄거리? 이거잖아 아닌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저기에 저 화분인건 맞는데 이 위치는 아닌거 같애요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ct 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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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식당인것 같고 아 여긴가? 그럼? 일단 나가 봅시다 이거 탭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흐흥 흫 아니이이이이 방금 약 먹었는데 혼날라고? 어 라이터다 라이터 오케이 오 좋아 편안 어 뭐야 좋아 아 뭘 자꾸 들어 아잇 해지 마아 해지 마아 혼날라고 그러면 라이터 키고 위로 올라가볼까? 어때요? 굿 아이디어 여기 아까 어두워서 못 왔잖아요 아주 좋은 생각 아 아 여기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아아 아까 우리가 여기 어둡다는 데가 여기였네요 아하 이거 어디갔어 야! 껴어 어 그래 거기다 놓고 켜 불 켜 아아아아 편안 흐흐흐흐 아 편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아 라이터 시간제한이 있다구요? 아주 좋다 이거 만능키 나와라 만능키 젠장 만능키가 아니었다 어 어 야 아니지 어 왜왜왜왜왜왜왜 뭐야 왜그랬어 아니이 잠깐만 내가 지금 좀 어리버리 해요 그러지 말아요 어 키 어딨어 키 키 갖고있어? 어 다행이다 우어씌 진짜 야 이거 너 갖고와 너 안되겠어 너 안되겠어 너 여기 아따 귀찮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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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 이거 그래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 또 이런다 또 이런다 또 이런다 얘가 얘 또 이런다 됐다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조작법이 아주 똥입니다 똥 신문들이 가득하구요 먹을 건 없고 좀 줘봐 웬만하면 약으로 줘 책 같은 거 버리고 책 안 보거든요 저는 독서는 괴담을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여긴 다 봤고 여기를 으이이씨 귀신 나무 홍비백산이라고요 뭐 귀신이 나오겄어요 설마 됐어 다시 편안 오 새로운 방 찾았습니다 뭐야 어 내려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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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짓은 하지마라 했는데 아 그 회수제한이 전체 회수제한이였어요 어 한번 킬때 시간제한이 있다는게 아니었어 전체 회수제한이 있었던거야 안돼 하지마라요 여기는 어둡단 말이야 집이 또 방이 이 방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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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일단 나가 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만 어이 깜짝 어 내 정신력이 어쨌다구요 뭐가 빨라졌대 어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직까지 빛이 안나고 있구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어 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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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차라리 못 열게 해놔 차라리 치리리 뭔 소리야 여기서 이상한 소리나요 들리죠 오른쪽에서 박수 귀신 나올 것 같죠 딱히 먹을게 없는듯 오 여기 뭐있다 이 아까 개잖아 이거 바꿔놔야 되나 이거 바꿔놔야 되나 아닌가 곰돌이 인형으로 바꿔놔야되나 저거를 박수 소리에 리얼 깜놀했어요 내가 지금 놀래켜주려고 박수 쳤는데 지금 손바닥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내 왜 그런 짓을 곰돌이 여깄는데 곰돌이 여깄어 어? 곰돌이 못 가져가? 가져갈 순 없나봐요 바꾸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아 아까 거기 가봐야지 찰흙이라고 해서 인형이 삐졌다고요? 그런 걸로? 인형 주제에 우아아아 왜 꼭 공포영화에 나오는 집들은 설거지를 1도 안 해놓을까요? 꼭 그러더라 여기 불을 어떻게 키지요 일단 여기 가보자 일단은 괜히 못 키는데 가지 말고 밝은 데를 돌아다녀보는 거예요 괜히 불도 안 켜지는데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 냉장고에 불빛이 있었어요? 아, 라이터 좀 주세요 제발 뭐 아이템 주실 거 없어 통돌이 세탁기 아니 드럼 세탁기네 얘는 통돌이구 와 통돌이도 있고 드럼도 있어? 지린다 다 속았어 다 왼쪽으로요 나 오른쪽으로 열고 싶었는데 여기는 막혔고 어? 뭘 열었다고요 내가? 어? 뭘 열었다고요 뭐가 있었어요? 아 하나는 건조기 아 이건 건조기겠다 아아아아아아 드라이어 아 이게 어 이것도 열리네 이게 통돌이 세탁기구 에에에 얘는 건조기다 오키도키요 일단 여기로 왔는데 깜깜해요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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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키키 아잇 후후 안되네 오 저거 저거저거저거 아 저기있으면 보이네 라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저거 이상하게 집어넣네 소화기 소화기 안되네 소화기에 귀신 나오면 소화기를 후로 쳐야 되는데 너무 깜깜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돼 이거 들고다니면 안되나? 아.. 저거 유선인가? 어 이거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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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편안 후후 이 안쪽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무서워 아 좀 달려 가라고 어어어 뭐 여긴 열 수 있는 게 없어 됐다 열렸다 어 열린 거 맞아? 아 뭘 보여야 말이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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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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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자 가자 뭐 하나만 주세요 제발 네? 어 나 아까 문 열었었는데 그 문이 이쪽 문 아니었어요? 안보여 하나도.. 여깄다 아 근데 안해도 깜깜하다 안되겠다 여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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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릴건 버려 아냐 이상한 비지앤 깔지마 부근 깔지마 부근 깔지마 으응 아 밟다 하나다 대충 다 둘러본거 같은데요 여기? 뭐 딱히?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 에이 버려 이거 뭐야? 어? 이거 지금 먹은거냐? 오오오 나이스 어 이건 뭐야? 어? 에이 버려 버려 야 하하 나 무슨 갑옷인줄 알았네 불에 대해서 불친절하다고요? 이거 뭐지? 어? 뭐야? 올라왔어 올라왔더니? 야 야 내 내 뇌 내 내 뇌 뇌 내 나의 정신력 아 승질나 한달을 걸릴 것 같다구요? 아 설거지하는데 어? 여기도 뭐가 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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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다 물 잡고 끄지마라 아 이거 그 지금 장안의 화재인 게임인거 맞죠? 하하하 이거 그 하하하 아 저... 저기도 불이 있는데 제가 못해서 그런 거겠죠? 뭐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게 막 짜증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안되겠다 여긴 다음에 오자 이걸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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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리고 이제 이걸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두운 곳에 있어보라고요?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다고요? 죽지 않을까요? 그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두운 데서 이렇게 놓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아멘 아멘 뭐야? 또 뭐가 있었어요? 멀쩡하네 안죽네? 안죽는듀? 전구가 불이 어떻게 됐었어요? 어? 왜왜왜 왜 나 밝은데 있는데 왜왜왜 전구가 터졌다고요? 전구가 터졌다고요? 어어 가보자 일단 어어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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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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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카카오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김씨님 전용인데 전용 완전히 어 키 키 키 키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아 또? 왜 이러지? OBS 왜 그러지? 아 왜 자꾸 하지마 불 완전 꺼졌어 어떡해 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여태까지 뭐 진행된 것도 딱히 없었죠 그죠? 뭐 진행하는 것도 없고 뭐 다 뭐 어? 뭐? 여기 갔었나? 어 여기 아 얼리어세스에서는 안된대 여기 그냥 집 구경만 한거잖아 지금 주구장창 어 여기도 문이 있었어 아 이거 문이었어 아 근데 뭐 건질 것은 없는데? 우리나라 괴담은 거짓말이 엄청 티난다고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그 거짓말이 어떤 기준에서의 거짓말일까요? 본인 기준 아닌가요 그거? 아 물론 좀 개중에 말이 안되는 좀 말이 안되지 않나 하는 것도 없지않아 있을 때가 있는데 보통은 다들 뭔가 그래 본인 기준이잖아요 그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신게 아니잖아요 깜짝이야 아니잖아요 아 왜 자꾸 튕기냐 꺼트리려면은 불만 꺼트려라 방송 꺼트리지 마라 뭔가 보여주세요 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뭔가 근데 위 귀신이 하나도 안나오고 응? 어둠 속에 아까 이 놔두고 갔는데도 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림 있는 옷장 아까 노크하는게 다였고 왠만큼 집은 다 뒤져본거 같은데 여기도 아까 어잇 해지마 해지마 근데 데꾸도 안해요 얘 아깐 노크라도 해줬는데 귀신 면상이나 보고싶다 이제 나도 이제 이제는 무섭지 않다 그냥 살짝 콩 짜증만 난다 요거 요거 열면 뭐가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아 근데 키가 안맞는단 말이지 이걸로 아 정말 아 왜 아까 잠깐만요 아 퀵세이브 퀵 로드 시프트가 런 컨트롤 앉았다가 X가 스위치 핸즈가 뭐야 X가 뭔데 지나가지도 못해 라이터 아까 하나 찾았는데 별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 반응이 없는게 아니라 금방 금방 없어졌어요 금방 없어졌어요 아 멀미만나 이제 내 26,000원 잠깐만 이거 내가 못하는거 맞죠? 흐흐흐흐흐 이거 그 장소가 난 여긴거 같은데 이쪽인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아닌가? 아 물건 손 위치를 바꾸는거라고요? 아 깜짝이야 여기 갔었잖아 아 나 저기 갔었나? 그러면 저길 가봐야겠다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디지? 여기인가? 여기 아니야 여기서 더 아래로 가는 데가 있었어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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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봐 가봤나? 깜깜한데? 잠깐만 아 아 저기요 어디다 어디다 오우 귀신소리났죠 방금 오우 귀신소리났죠 방금 어? 불 켜어 불 어디갔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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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명 가진게 없어요 오 됐다 오우 오우 세이브 오우 새로운 곳을 찾았어요 약약약약약약약약 정기고 라이트 하나만 더 주세요 뭐야 뭐야 이거 사진기 뭐야 오오 이거 뭐야 오오~~ 뭐야아? 카메라는 뭐야 뭐야아? 오! 라이타! 라이타! 나이스! 어? 뭐가 풀이래? 아... 이거 버릴까? 버려 버려 이거를 어, 여기다 하자. 어, 일단 여기다 놔. 놓고. 됐어.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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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흐흐흐흐 조금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풀이하다. 정구 필요하신 분... 필요할 땐 안 보이고. 어? 이건가? 어, 이건가? 이건가 봐. 아까 그거. 그쵸? 정구, 정구. 저기 누구 있어? 오! 오마이갓. 소리가! 소리가, 이 자식아. 소리가! 소리가! 불 켜! 저리 가라고!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뒤로간다 뒤로간다 에헤이 오지마 이 자식아 안되지 전구 전구 내 전구 어디갔어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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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 안되 이 전구가 아니야 됐다 아 야 위 됐어 완벽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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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긴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음 으음 여기가 이거 끼자 이거 끼자 이거 못 끼냐 왜 안돼 왜 안돼 뭔가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졌어요 일단 이거 여기 내려놓고 촛불 켜 촛불 우셔우니까 잠깐만 여기 말고 여기다 켜자 좋아 됐어 됐어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지 하나씩 아 아 또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구나 자 이거 달아 놔 그리고 또 켜 히라고 이 자식아 어? 어 됐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온 집안이 화내 어 편안 아 왜 아니지 야 이런식으로 하지마라 야 여기다 놓.. 야..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건.. 어 됐다 후우 놀래라 됐구요 어? 됐어 오우 톱 아이템 주세요 없어요? 간만에 약좀 먹자 약먹을 시간입니다 다 잡썼으면 버려요 어? 헥? 키도 마이갓 키도 없어 이제 키도 횟수 제한이 있나봐요 설마 카메라도? 지금 알러지 약 드시고 계셨어요? 약먹을 시간은 빼먹지 마셔야 해요 아까 이쪽에 뭐가 되게 많았는데 아까 이쪽에 뭐가 되게 많았는데 아까 이쪽에 뭐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 갔었나? 오.. 여기 안 왔었어 어 뭐야 스토레이지룸? 다이나믹 아이템이 어째다고 멋진다고요 여기서 아 그래요? 키를 떨궜다고요 제가? 아 진짜? 아 다이나믹 아이템을 여기다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다이나믹이야? 어떻게 저장해? 어이 이 약 먹었어 아아이 아아 내 약 예 주무세요 잘자요 아아 내 약 아까워라 뭐지? 불 없어 여기? 뭐케 이거? 흐흐흐흫 아이 무시해 나가 나가 뭘키는 거야 이거? 아 깜짝이야 아아 나 캔들을 여기다 놔야겠구나 야 캔들 줘봐라 캔들 마이 캔들 어 저기도 가볼까? 어 약 있다 좋아 캔들 여기 있구요 여기 안되구요 캔들 이걸 가져가마라 횟수 제한이 다이나믹이고 키는 핵심 아이템이구요 횟수 제한이 다이나믹이고 근데 내 키 어디갔어 진짜 떨군거야? 보일러 릴증구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요 이거 넣고 라이터 이렇게 오 여기 약이랑 겁나 많아요 아 또 없죠 아 아 아 아 아 저것도 있고 촛불이 많이 없다 어 이거 어떻게 키 내 키 어디갔어 오오 네 여기 약이에요 약 지금 꽉 차가지고 여기서 잠깐 귀신 나온게 다야 지금 에이 그리지마라 그리지마로라 어떻게 저장이 근데 다이나믹 유어 다이나믹 인벤토리가 풀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을 어떻게 하냐고 이 녀석아 여기다 놓으면 됩니까 네 네 어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없구만 여기는 또다시 정치기가 왔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치기가 와버렸어요 정치기가 와버렸어요 여기는 안 열리구요 여기도 정겨버렸어 여기는 보일러실이구요 갑자기 뇌가 이상해졌어 뇌가 갑자기 빨개졌어요 빨개졌어요 무서웠어요 어 이건 뭐야 칠을 하다 말았어 왜 여긴 같던데 그리고 여기도 잠겼구요 키를 또 새로 어디서 얻어야 되나 키 기미 키 아 졸려 갑자기 흐흐흐흐흐흐 아 요즘에 나를 만족시키는 공포게임은 정녕 나오지 않는 것인가 80s 흫 이것도 2만 6,000원짜리 주고 산건데 2만 6,000원 아니 왜왜왜왜왜왜왜 견디는거야 켜봐 뭐 여기 왜 올라오는건데 도대체 지금 너는 어? 어떠한 목적으로다가 여기를 올라오는 것이야 왜 뭐 여기다 이걸 던져서 터트리나? 큰아닌거 같고 아니 멀미가 와 게임이 짜증나게 왠만해서 이런 게임하면서 멀미를 잘 안하거든요 근데 점점 갈 곳이 많아지면서 점점 헤매기만 한다 여기 갔었나? 갔었고 자 초심으로 갔던 곳을 가봅시다 귀신소리 저기요 이 녀석이 모습을 보여라 비겁하게 숨어서 소리만 내지 말고 이 자식아 이 녀석이 수정 나 나 나 이제 야 불나야 구경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허 처음에 긴장 긴장은 처음 한 5분 정도 했구요 지금은 뭐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긴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잤까 우리? 다음에 좀 기분을 환기하고 다시 할까요? 오... 퀵세이브가 F5 일단 F5 세이빙하고 오 지쳐버려 지쳐버려 아 요새 이렇게 게임이 우와 대박 하면서 하는 할 게임이 없어요 최근에 나 이거 그걸 기대했거든요 요새 이게 장안의 화재라매 왜 나만 빼고 화재야 왜 나 왕따 시켜? 장안의 화재라매 서랍 웬만한거 다 열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게임을 못한다지만 오늘 그렇게 헉 헤매지도 않았어 나 생각보다 흐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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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음 여기서 다 열었었는데 아까 안 열었니? 그래 이거 아까 열어갖고 왜 술 못 먹어 그랬잖아 내가 아 창문 뚫고 나가고 싶다 흐흐흫 창문 뚫고 담배 피고 와야겠다고요? 그 정도입니까? 담배가 땡길 정도입니까 지금? 너무하네 러스티 레이크요? 그 무서워요? 그려 그려 어? 뭔 소리야 어? 귀신 있나 봐 여기 귀신 소리났는데 방금? 뭔가 아야야야 주워 아 자꾸 떨어뜨리고 그래 얘가 수전증이 있어요 이것은? 라이럴? 프린 디오? 잠깐만요 픽업 이거 들어 한쪽에 그래 됐잖아 됐어 아 와 이거 근데 지린다 삐깍 어 뭐야? 뭘 또 삐겁했어 삐깍삐깍 캔 버려 이 바닥에 라이터 떨궈서 밝게 하려구요? 그런건 아니었는데 야 이거 비 비 다 들이쳤어 이 녀석들아 책상 서랍 이것도 다 열었어 아까 아 아냐아냐 내가 또 안한게 뭐가 있을까?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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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깜짝이야 흐흐흫 다음세상까지 가야돼? 오 여기 아까 그 켜봐 아까 여기서 귀신소리가 왜 여기서만 소리가 나는걸까?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소린가? 에이 젠쩍 흐흫 흐흫 일단은 음 여기까지 하고 흐흫 다음에 이어서 해볼게요 어 뭐가 있겠지 설마 이게 아무리 얼리 억세스라도 이게 끝은 아니겠지 그쵸? 아까 귀신 사라진데? 거기 뭐가 있을까? 그래 마지막 소원이시라면 가보지요 뭐야? 어? 뭔데? 이 이벤트 뭐야? 와아 밀당하는거 보소? 심쿵 흐흫 끝이 찌조 어어? 야 끌라고 그랬더니 이 뭐야 이게 지금 어? 찌즈 헐 나 잘하고 있었던 거네 그럼 아니 이것도 온전히 바깥으로 나온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얘가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기가 바뀔 리가 없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게 걷는 거구요 이게 뛰는 거예요 이게 뛰는 거래 글쎄 우우 판다찡 김치 어? 잘 좀 들어봐 판다찡 좀 찍자 아 좋아요 설마 이거 이렇게 다 지나가고 나서 곰놀이 인형은 몇 개였을까요? 이런 퀴즈 내는 건 아니겠지? 심쿵 슬렌더맨 나타날 분위기 그러니까 판다찡 열 개 감사합니다 어? 여기 못 가구요 어이 유튜브 괜찮아요? 지금 뜨리리링 했어 또 아 왜 이래 연결됐나? 됐죠? 연결됐죠 연결됐죠? 나 일부러 안하고 있었어 허허허헣 허허허 뜨리리링 해가지고 어 튕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하고 있었어요 잘했지? 나 잘했다 해줘 응?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됐다 오오오 와아.. 이제 뭔가 편안하다 그래 이거지 와 이거 힐링게임이구만 ASMR 오오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괴담을 읽어드리면 참 좋겠네요 어 이 빗소리와 함께 레드윙스님 번역의 그리프파스타 괴담 요정 하면서 딱 읽어주면 아임 럭키 아 아 루시 럭키랜다 아임 루시 헬로 루시 I want to be your friend 루시 친구가 되고싶다 그래서 티비에서 뿅 나왔어요 어 근데 루시가 화가 났어 이 악마가 집을 깨워놨어 OBS야 너도 엑스플리처럼 X되고싶냐 피코가 죽었어 근데 OBS마저 엑스플리처럼 되버리면 난 뭘로 방송해 어 야 이거 어떻게 해 삐깝 스몰키 아 이런걸 찾아보긴 찾아봐야되는구나 어 스몰키 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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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주사야 뭐야 저거 주사야 어 어 아 아 아 어두워졌어 헉? 어두워졌어 에잇 뭐야 어떡하라고 어 우와 어 어어 어떻게 해야 돼 갇혔어 갇혔어 오 어떡하라고 아 루시 그만 찾아 워 엄맛 오 깨어났어 뭐야 무슨 상황 드롭하지 마 드롭하지 말라고 드롭하지 마 드롭하지 마 다 많아 이거 내가 다... 이거 뭐야 이거? 다 빠졌어 뭐라 써 있는 거야 이거? 베이스먼트 룰? put the toy back in the place 뭔가 장난감을 얻다 갖다 놓으래요? 빨리 뭐... 뭐하라고... 이거 다 빠진 거야? 우와 이거 봐 다 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봐 다 빠졌어 헐... 아 장난감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 뭐... 이거 딸한테 쓴... 루시한테 쓴... 그 규칙인 거구나 음... TV를 꺼라 지하실을 떠날 때 베이스먼트가 지하실이구나 아빠에게 물어봐라... 음... 나도 해석 잘했죠 그럼 끄면 되잖아 끄라면 끄지 뭐 어... 근데 무서운데? 아니 이거 불 다 꺼놓고 어떡하라는 거나 보고 음? 이런 거 열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어? 근데 키가 있어야지 말이지 키가 없잖아 근데 키가 없잖아 근데 야 스위치 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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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오 불 다시 켜졌어 TV 양먹자 양먹을 시간이다 양먹자 하지마... 야 그럼 이거 전구도 필요 없겠네요? 버려 전구 뭐... 그러게... 나 TV 껐는데 아까 누가 켠 거야? 이거 들어 여기다 놔... 여기다 놔... 여기 못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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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고... 아... 진짜... 그래 놓고 놔라구... 아이... 그래... 떨어트리지 말고... 이거 놓고... 놔... 너... 도놈... 또... 이거... 넌... 너... 누... 왜... 너... 이거... 왠... 줘... 놔... 잠깐만요 하던것좀 하고 초킹당했어 귀신 비주얼이 왜이럽니까 이거 귀신이 이렇게 나와서 죽인다 일부러 버텨 봤어요 일부러 안 도망가고 근데 어떻게 가 쟤는 계속 그래도 켜져있네 심쿵 어이 깜짝이야 흐흐흐흐흐 어 여기는 켜져있어 아닌데? 그게 안 켜져있는데? 어어 됐다 아 양쪽 바닥에 두고 켜도 된다고요? 어어 그거 왜 인증이 말해줬어요 뭔소리야? 아 키 내 키 어떻게 된거야? 아까 그 키 어디 자 다시 한번 위에 가볼까? 어어 어지러워 뭐가 밖에 있나? 똑같은데? 아까 그 문 어딨지? 키가 1회용이었다고? 되게 많이 열었는데? 그 키로? 그 작은 키 말고요 그 작은 키 말고요 그 있어요 아까 여기였거든요? 어 이게 정상이었고 방금 일로 들어왔어 아까 일로 들어왔었는데 그 밖으로 나간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비쇄지 넋 놓고 보면 어이구야 깜놀하자네 지렸자네 그럼 어우 짱나 흐흐흐흐 흐흐흐 아 무섭이죠 원들님 감사합니다 오 여기도 이제 화면이 안나와요 뭔가 계속 하다보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어 아직 할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때 다시 다음 방송 때 다시 에 리프레쉬 해가지고 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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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